해외여행 패키지여행을 다니신다고 한다 하지만 해외자유여행을 스스로 알아보고 항공, 호텔이든 착한 가격 찾아다니는 나같은 알들 배낭조기겐 보험이 필수다 여행갈때마다 매번 보험 알아보고 공부하고 설명 듣고 아 복잡해 이런거 안할 방법 드디어 생겼다 스마트폰 켜고 끄는 것보다 쉬운 해외여행보험 가입과 보장 그것이 바로 NH농협손해보험 원오프 해외여행보험 이름에서 감이 딱 오지 처음에 한 번만 가입하면 출발할 때 ON 도착하면 OFF 달력에 낙사하지 말고 손가락에 경련 일으키지 말자 출국 전 언제 어디서든 바로 ON 포장 시작되니까 그리고 보험 더 싼거 찾아다닐 필요도 없다 두번째 여행부터는 10% 할인된 보험료가 적용되니까 지난번 같이 갔던 동생도 한방에 ON 시켜줄 수 있어 처음에 한 번만 피보험자를 추가해주면 되니까 좋겠다 여행갈때마다 머리 복잡하게 했던 큰 짐 하나 덜었네 고마운 NH농협손해보험 ON OFF 해외여행보험